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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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해왔어. 목을 다듬어서 해왔어. 저 선생님한테. 나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발성을 겸해서 할 겸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직은 아직 노래 펴지 마셔봐요. 발성을 조금 해보게. 그런 다음에 단가를 어쩔 수 없이 조금 배워야 쓰겠네. 왜냐면 발성을 단가로 해야지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갑니다. 쭉 빼서 한음으로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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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아. 나도 안 나오네. 아아아. 제일 좋은데. 안나와도 해야 돼요. 아아아. 아아아. 이렇게 했어요. 이거 붙여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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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길게 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너무 수업이 늦어진 관계로 발성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면은 단가를 하나 배워보시겠어요 저기 뭐야 발성을 국악발성은 원래 따로 하지 않고 명창들이 자기 혼자 자기 자기만의 발성법이 있어요 통일된 발성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목을 푸는 방법이 있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풀고 그런 다음에는 바로 소리로 단가로 들어가서 목을 풀어요 그러니까 편소리 시작하기 전에 이건 잠깐 단가렸다 할 때 그때 그거 그러고 목을 다스림을 단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목 다스림을 위해서 단가로 발성을 위해서 배워보시게요 호남가 호남가를 배우는 시간을 처음에 우리 풍류당에서는 호남가를 배워요 호남가로 다스림을 하게 되겠어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제조선 빌려 타고 한장단 제가 한장단을 했어요 왜냐면 제조선이 너무 짧고 빌려 타고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박이 많아서 제조선 빌려 타고 시작 제조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량을 돋은 해는 시작 흥량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 있고 보성을 비춰 있고 고산은 아침 안개에 고산은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 있네 영암을 둘러 있네 이렇게 갑니다 한평천지 늙은 몸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멍게 한평천지 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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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보성을 비춰있고 고사하느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함평천지 늙은 몸이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아홉 번째 박이서 빌려 타고 나와야 돼요 제주어선 여섯 일곱 아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박을 쉬어 제주어선 다섯 여섯 일곱 빌려 타고 그죠 네 박을 쉬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박이서 빌려 타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주어선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때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 때 흥양의 도둔 해는 보성이 빛여 잉꼬 보성이 일곱 번째 박 보성이 빛이 잉꼬 잉꼬가 중요해 잉꼬가 왜 그럴까 잉꼬할 때 그 잇이 첫 박자은 잉꼬 이렇게 돼 있어 보성을 비춰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시작 보성을 비춰있고 그 다음에 고산이 또 중요해 고산이 네 번째 박에서 시작돼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을 비춰있는 안개 영암몰 영이 또 중요해 네 번째 박 영암몰 둘러있네 영암몰 둘러있네 다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그때 박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넘기지 말고 어물쩍 넘어갔다가 나중에 평생 어물쩍 한단 말이야 회천지가 안 풀리는 거는 다 물어봐야 돼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그러죠 왕주 고향을 보랴하고 왕주 고향을 보랴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도둔해 놓은 보성을 비춰있고 흥양을 도둔해 놓은 보성을 비춰있고 고사하느 아침 안개 고사하느 아침 안개 고사하느 아침 안개 영암몰 둘러있네 영암몰 둘러있네 영암몰 둘러있네 거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중머리 북을 치시면서 하셔야돼 북을 다 잡아보셔 북을 안잡고 하면 백란이 못치고 못하고 하니까 고선생님 어떻게 북을 안잡아보셔어요? 풍물은 예전에 많이 하셨어요 30년 전에 풍물을 조금 쳤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어요 중머리 오매나 그러면 중머리를 3장단 정도 해본 다음에 들어가십시다 해보십시다 동궁 딱궁 딱딱 궁궁 척 궁궁궁 시작 동궁 딱궁 딱딱 궁궁 척 궁궁 궁궁 척할 때 북을 다소 소극적으로 절제하고 치다가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때는 들어서 크게 척을 쳐줘요 아홉 번째 방을 칠 때는 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복판에다가 위에다가 착 꽂아주세요 갑니다요 시작 궁궁 딱궁 딱딱 쿵 쿵 쿵 쿵 쿵 쿵 이거예요 시작 홍궁 딱궁 딱딱 쿵 쿵 쿵 쿵 쿵 쿵 딱딱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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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궁궁궁궁 한평천지 늙은몸인 광주호향을 보랴고 제조선 빌려타고 남부로 건너갈지 궁양의 푸든 해는 보승읍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의 경암을 둘러인 해 잘 치셨어요? 그럼 이제 소리하고 같이 해보셔요. 소리랑 배웠으니까 소리랑 같이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몸이 광주호향을 보랴고 제조선 빌려타고 남부로 건너갈지 금양의 푸든 해는 보승읍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의 경암을 둘러인 해 잘 하셨어요. 다시 몇 번만 더 해보셔요 그렇게 배워야 돼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계속하면 못할 것도 없지요 천천히 시작 한평천지 늙은몸이 광주호향을 보랴고 제조선 빌려타고 남부로 건너갈지 공양의 푸든 해는 보승읍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의 경암을 둘러인 해 아주 잘하셨어요. 못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뻐벅일 수밖에 없어 지금 막 그렇게 쳐버리면 수십 년 한 사람에게 안그러지 처음에는 뻐벅이야.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당연한데 그것이 점차 점차 잡혀 그러니까 지금 뻐벅인다고 내가 왜 이렇게 얼빵한지 그러면 안돼 얼빵한 게 아니라 엄청 잘하는 거거든 당연한 거야 다시 한평천지 다시 시작 한평천지 늙은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조선 빌려타고 대남구로 건너갈지 동양의 푸든 해는 보승읍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의 영암을 둘러있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잔인하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남성 회원님들은 북을 내려놓으시고 소리만 하세요 그리고 여성 회원님들은 소리하지 말고 북만 치세요 남성 회원님들은 북을 치세요 남성 회원님들은 북 치지 마시고 소리만 하세요 남성 회원님들은 북 치지 마시고 소리만 하세요 그리고 남성 청을 잡아보셔요 우리 신선생님이랑 선생님 비슷하니까 음을 잡아봐 신선생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태너라고 했잖아요 아 구박해서 태너라고 아 구박해서 태너라고 환병천지 늙은 몸이 얼수구 황주 고향을 보랴고 잘한다 제주도선 기어 타고 있는 나무로 건너갈 때 동양을 보던 애는 고성을 비춰있고 보상은 아침 안길래 영하늘 둘러지네 잘 찌신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씩 미세하게 조금씩 빨라졌어 약간씩 미세하게 빨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빨라지지 않았고 그 대신 여기에서 세게 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2번째 박하고 3번째 박이 약해야 그렇게 모으는 느낌이 안 나고 그 다음에 9, 10, 11, 12 여기서 죽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9, 10, 11, 12, 1, 2, 3 이렇게 가버리면 거기서 첫 산박에서 막 밀어버리고 끝 끝 저기에서 막 밀어버리면 계속 앞으로 막 오는 과속부터 올라갔고 나중에는 중중거리보다 더 빨라졌고 나중에는 자진머리 속도가 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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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셋, 넌, 셋, 넌, 셋,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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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옷을 살살 져주면 모는 느낌이 안 나 한 번 더 불러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위원님들 여성위원님들이 전부 다 북 내려놓으세요 여성위원님들은 소리를 할 거예요 남성위원님들은 북을 치시지요 그리고 이 손 선생님이 북을 풍물 선생님이시거든요 북을 잘 치시니까 우리 손 선생님 북을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참 잘 헷갈리고 내가 어디쯤 가다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은 길잡이가 있으니까 보셔요 등대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한평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고향을 보던 해는 고성은 비쳐있고 고산은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진 해 잘하셨어요 이제 남성위원님들은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아까 배웠으니까 인지하고 치니까 우리 여성위원님들은 더 편하게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있었어요 몰리는 느낌은 쫓기는 느낌은 안 들었잖아요 좀 비교적 편했지요 예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체험을 하셔야 돼 몸소 체험해보니까 내가 북을 그렇게 빡빡시게 몰아서 막 치면 안되겠구나 느낌이 있죠 그런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만 쉬도록 하겠어요 잠깐... 잠시 확인해보세요 잠깐...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깐... 아멘